충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논산 청소년 성폭력 사건과 MZ 조폭 등 젊은 세대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예방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습니다. 의원들은 최근 논산 성폭력 사건 등을 언급하며 청소년 강력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전담팀 구성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유재성 충남경찰청장은 20대 전국구 조직폭력배 검거 등과 관련해 온라인에 통한 첩보 수집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약속했습니다.